그림 간은 어떤 동물 체세포의 세포주기입니다. 우리 체세포라고 나와있으니까 체세포 분열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아니나 다랄까 지금 4칸이 있고요.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고 M기가 있기 때문에 기역이 G1기, 그 다음에 니은이 S기, DNA 복제하는 디귿이 G2기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세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량을 측정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DNA량이 2, 4 이렇게 있어요.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 누가 있는 거냐면 DNA가 복제되고 있는 S기 세포들이 있을 거고요. 1번 구간에는 이제 G1기, 그 다음에 2번 구간에는 G2기와 M기가 같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. DNA량을 측정한 세포수는 총 1,000개예요 라고 돼 있어요.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.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고요. 1의 세포는 G1기기 때문에 아직 간기잖아요. 그럼 핵막과 인이 관찰돼야 되겠죠. 염색체는 아직 관찰되면 안 되고 간기에서는. 니은, 2의 세포에는 G2기와 M기가 같이 있어요. 기역시기에 해당하는, 기역시기가 G1기인데 기역시기에 해당하는 세포는 없죠. 누가 있는 거예요? 디귿하고 M기가 있는 거죠. 자, 디귿, 니은 시기에 S기 세포에 해당하는 세포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잖아요. 총 1,000개랬어요. 근데 G1기가 400개. 그 다음에 G2기와 M기가 합쳐서 300개니까 S기는 400개가 아니라 300개겠네요. 그렇죠? 그래서 답은 기역 1번이 되겠습니다. 4편에 계속 있습니다. 4편에 계속 중요할 때 1 Deus 3절 8절 8절 5절 9절 9절 10절 19절